최근 가수 영탁이 예천량조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대법원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탁에게 금전적 손해 대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영탁의 법적 승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영탁은 이진호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법적인 면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천량조와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에서 영탁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탁은 예천량조로부터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는 영탁에게 큰 법적 승리로 기록됩니다. 대법원은 영탁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그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영탁은 이번 승소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모든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영탁은 이번 승소를 통해 대인배로서의 자세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탁은 방송인 이진호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법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탁이 개인적으로 겪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연이은 법적 승리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인으로서의 청렴한 이미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탁의 예천양조와 이진호에 대한 법적 승리는 그가 얼마나 진실과 정의를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영탁에게 큰 법적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인배로서의 진실 추구 노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탁의 팬들과 대중은 이러한 그의 모습에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